아, 여기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술이 정말 쭉쭉 들어가네요. 회장님, 한 잔 더 하세요. 여기 참 좋다. 다음엔 애들이랑 박선생 누나랑 여주 때 가줌마랑 우리 다 같이 와가지고 바다도 보고 맛있는 여기 해물탕도 같이 먹어요. 아, 네. 그래요. 아, 근데 어떡하지? 조설장 누나, 나 좀 취한 것 같아요, 그죠? 아, 무슨요. 제가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요? 그러니 위해서 짠. 짠. 아, 어떡해. 왜요, 회장님? 피곤하세요? 졸리세요? 아니요, 그게 아니라. 아, 진짜 깜빡할 게 따로 있지. 조설장 누나, 큰일 났어요. 여기 막배 끊기 전에 우리 빨리 가요. 여기 펜션도 있고 그러던데.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요, 오늘 못 가면. 내일 가면 되죠. 안 돼요. 오늘 제니 시험 끝난 기념으로 애들이랑 남산 가서 케이블카도 타고 야경도 보기로 했단 말이에요. 얼른 가요. 남산이요? 아, 네, 얼른요. 아... 아줌마요, 계산 좀 해주세요. 어? 어? 아, 회장님. 남산은 내일 가도 되잖아요. 아, 오늘만 나는 아니잖아요. 안 된다니까요. 이러다 배 끊기면 어떡해요. 빨리 가요, 빨랑요. 어? 저기다. 뛰어요, 뛰어요. 어, 같이 가요. 절수한 거야. 빨라, 빨라. 빨라. 아, 회장님. 여기요, 여기. 아, 회장님. 아, 저놈이베라 왜 안 가? 가! 가라고! 아! 기사님! THERE! brief. 아, 회장님! 아, 회장님! 저 시장 누나. 내일 봐요. 회장님 빨리 가세요. 빨리요. 아 진짜 싸가지 미친놈이야. 설마 일부러 저러는 거야? 나 쏙 터지라고? 아 진짜.